마약성분 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가 없어 오늘도 병원 및 관리감독기관의 고민은 깊어져갑니다. 최근 3년간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35,214개에 육박하며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국과 병의원에서 이처럼 많은 도난과 분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약류 관리감독 인력의 부족과 병원마다 다른 데이터 관리로 인하여 신뢰성과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의 통제 효율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퍼스엠은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방안으로 파이어를 적용하였습니다. 파이어는 의료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 개발된 웹 기반의 차세대 프레임워크로 쉽고 빠르게 구현 가능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퍼스엠의 블록체인 미들웨어 솔루션은 노드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전체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RDB의 테이블 관리와 조회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해 데이터 이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 그럼 오퍼스엠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플랫폼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입구에서 폐기, 보고, 통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저장과 조회 효율성을 높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정보 저장소를 블록체인으로 통합하여 정보의 중복, 저장소 간 정보 브리치를 바로잡아 관리 감독자에게 정확한 통계 및 보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셋째,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으로 시스템을 확장하여 일관된 통계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모바일과 외부 기관 시스템 연동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제 검증된 의료용 마약류 관리 플랫폼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실현해보세요.